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경북 북부보은지청은 오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29일까지 안동역에서 특별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사진전은 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90만 국군과 195만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전쟁기념관에서 제공받은 6.25전쟁 및 유엔군 관련 사진 등 20여 점이 전시됩니다. 경북 북부 보은지청 관계자는 근본 특별사진전을 통해 유엔군 참전의 날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북신문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